아, 착훈. 착훈과정. 아, 롤리.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도 분명히 공감을 해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또 오빠가 되게 그런 상담이나 얘기를 잘 받아쳐주는 성격이에요. 되게 많이 오빠한테 위로를 받았어요. 용기도 많이 얻고. 직접 만드셨다고요? 그렇습니다. 당연하죠, 오빠. 진심? 진짜 맛있어요. 진짜로? 정성이 너무 느껴져. 다른 디렉트 봐주는 오빠들도 약간 무서웠거든요. 제 딴은 선배이기도 하니까. 그런데 착훈 오빠는 되게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할 수 있어, 밝게 해 봐, 윤아야. 이러면서 선배 같지 않은 모습으로 저를 되게 편하게 대해주셨어요. 프레이브 후! 프레이브 후! 프레이브 후! 화이팅! 프레이브 후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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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